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1.1% 오른 118.02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.2% 오른 것으로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.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가 7.4%와 2.6% 각각 올랐고 공산품 가운데 석탄, 석유 제품 등의 오름폭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. 세부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멸치, 식용정제유, 경유 등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.